앞서 보신 내용 톱뉴스에서 좀 더 샅샅이 토파하겠습니다. 5월 전까지는 학교로 못 돌아가게 된 영국 대학생들 혼란과 불확실성에 짓누리고 있다는데요. 학업에서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답니다. 자살 충동 느끼는 지도학생을 5명째 상담하고 있다는 교수 인터뷰도 봤네요. 실습 과정 학생들은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데 그런다고 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. 거리 두기 때문에 도서관 자리 맡기도 힘들고요. 도서관의 책들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틀간 격리를 해야 된다는군요. 모든 게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텐데 영국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. 가까운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. 싱가포르 교육부 올해 졸업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군요.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이긴 한데 대학 졸업생이 만 6천 명, 직업기술학교까지도 하면 6만 명이 넘습니다. 앞날이 막막한 이 졸업생들이 2,700가지가 넘는 이런 다양한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따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네요. 물론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 거기는 한텐데요. 코로나 시기에 젊은이들의 앞날을 함께 고민해 준 나라와 그냥 내버려둔 나라. 이 시기의 경험은 젊은 세대의 인생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요. 세월이 지나서 그 젊은 세대들, 이 시기를, 이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. 톱 뉴스였습니다. 톱 뉴스 스토리입니다.